사실 이거 3점짜리 문제인데 은근히 틀리는 학생이 많아요. 뭐 때문에? 진수조건을 사용하지 않아서 틀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진수조건 먼저 쓰고 시작하세요. 선생님 저 실수 정말 많이 해요. 저 같은 학생들 있죠? 먼저 쓰고 시작하세요. 그래야지만 덜 틀립니다. 진수조건 x-4가 0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x는 뭐보다 크다? 4보다 커야 돼요. 두 번째 진수 어디에 있습니까? x-1도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x는 뭐보다? 1보다도 커야 돼요. 그런 다음에 로그 부등식을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그2, 로그2 똑같이 들어있죠? 그러면 맞춰줍시다. 위 올라갈 거고요. 2는 로그2의 2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2였어요. 그러면 로그2의 x-4의 제곱은 로그2의 x-1의 더하기 로그2의 2의 제곱이죠? 로그2, 로그2 같으니까 더하기는 곱하기로 따라서 2의 제곱 4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밑을 볼게요. 밑이 1보다 크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들 x제곱-8x 플러스 16 부등호 방향 그대로 계산하면 4x-4. 한쪽으로 모으면 x제곱-12x 플러스 2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2, x-10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하나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3번을 모두 만족해야지 정답입니다. 즉, 1보다도 커야 되고요. 4보다도 커야 되고요. 모두 만족해야 돼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어? 어디에 있어요? 1번, 2번, 3번, 3번 만나야 됩니다. 가로로 3번 모두 만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4보다 크고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정답이 되게 되고요.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5, 6, 7, 8, 9, 10 모두 몇 개? 6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답이 몇 번에 있습니까? 3번에 있죠. 이렇게 여러분 9번 문제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9번 문제 이제 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밑이 만약에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라면 부등호 방향이 여기서 바뀐다는 것. 이것 빼고는 주의할 점이 없어요. 그래서 진수 조건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문제들 해결해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무조건 맞춰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수혈의 극한 문제 한번 가볼까요? 10번 문제입니다. 술술 풀리죠? 자, 이 문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선 여러분은 A형 학생이라는 기준 하에 선생님이 뭐 무시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오면 조금 다가가기가 불편해요. 불편한 건 맞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여기서 몇 가지 조건을 알고 있어야 돼요. 수혈의 극한에 관한 몇 가지 조건 그리고